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전문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송철호 선거캠퍼의 선거운동 전략수립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건입니다. 제2장을 분해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소개한 다음에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전후 상황은 이번 공소장에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송철호 선거캠퍼의 선거운동 전략수립입니다. 그런 제목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소장 기록은 이렇습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 예정이던 제1시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점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에게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송철호 야망의 불을 지핀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집권 세력이 국정운영 방향과 선거전략이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송철호 출마를 이끌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공소장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중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은 부울경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여권의 새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 지역시의 경우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소 분포되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더불어 민주당 및 구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울산시장인 김기현 씨의 첫근 비리 사건을 부각시키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의미하는 네거티브 전략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것 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바로 울산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김기현 당시 시장의 지지 기반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철호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당선이 불가능했다. 공소장 기록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직위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조차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까지가 공소장 내용입니다. 1949년생인 송철호 후보의 본관은 전북 익산의 팔봉동입니다. 형님은 김대중 정부와에서 제52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 씨입니다. 두 명의 사법고시에 합격자를 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라고 봅니다. 2018년 6월 21일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승이 확정되고 난 다음 지역신문인 익산신문은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대 법무장관을 지낸 불채형 송정호 씨의 이력에서 드러난 정북 익산 출신한 기록이 송철호 시장의 출시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 송철호 시장은 만주에서 태어난 행이 왜 익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 선거를 힘들게 하느냐고 행에게 푸념하기도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울산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해서 악정고토하는 데는 지역주의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거티브 전략 실행에서 송병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송병기 씨는 울산 경제부시장을 지냈던 현직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척근이었습니다. 공소창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외에 3인을 영입하여 공업탑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를 구성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전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활용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톡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권은 마지막 단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가지고 낙마시키는 그런 구상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결국 성과를 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